안녕하세요. 전화와 메시지를 완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용, 광고용 전화, 호언 각종 스팸성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죠. 그리고 메시지도 많이 옵니다. 그러한 것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마트폰의 전화라는 앱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에 키패드가 있고요. 최근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터치해보면 키패드는 이렇게 번호를 터치해서 전화를 누르면 전화가 되는 그런거죠. 그 다음에 최근 기록 있죠. 최근 기록을 터치해보겠습니다. 최근 기록은 최근에 전화가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는 전화번호입니다. 자기가 등록해놓은 전화번호입니다. 연락처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등록해놓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는 사람, 본 안한 사람이라도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화번호가 저한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것을 차단해보겠습니다. 메시지도 차단하고 전화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이 전화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I라고 있죠. I가 제 생각으로는 information, 정보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I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하단에 보시면 차단이라는 용어였어요. 차단 이 차단을 터치하면은 이 전화번호가 차단을 터치하면은 이 전화번호가 차단이 됩니다. 차단을 터치해보겠습니다. 차단을 터치하니까 여기 보세요. 수신차단 해가 나왔죠. 이 번호의 전화 또는 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전화와 메시지를 더 이상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차단을 터치하면은 차단이 되겠죠. 차단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단을 터치하면 여기에 아이콘이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원속에 이렇게 차단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차단 해제라고 글이 떠요. 아까는 이 차단으로 있었죠. 차단 해제라고 떴다는 것은 현재 차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하시면은 이 전화번호에서, 자기가 설정한 이 전화번호에서 오는 모든 전화, 모든 메시지는 차단이 되고 제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단한 것이 해제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단을 해제하려면은요. 이 위쪽에 보면 3점이 있어요. 교복이 3점이 있죠. 점 세기가 있어요.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설정이라고 있죠. 이 설정을 터치합니다. 설정을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수신차단이라고 있어요. 수신차단. 수신차단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은 터치하면 여기에 아까 아까 얘기해서 제가 차단한 번호와 얘기했습니다. 이 번호와 일치할 때는 차단을 한다. 수신차단을 한다. 이 뜻입니다. 이걸 해제하려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 뺀다는 뜻이에요. 이 마이너스를 터치하면은 차단이 차단된 것이 해제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전화 메시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듣고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까 그 번호는 다시 전화를 받게 됩니다. 뒤로 가세요. 최근 실행 앱에서 아니 최근 기록에서 보면은 아까 이 전화번호가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서 여기에 이걸 터치해 보면요.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은 터치한 다음에 이 번호를 터치한 다음에 이 I자를 터치하면요. 터치하면은 차단이라는 글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단이라는 글자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은 수신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차단을 터치해야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차단한 것을 다시 해지를 했습니다. 이상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완전 차단하는 방법 그리고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단.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